Hello, everyone. 행복한 영어, 즐거운 영어. Welcome to English 시간이에요.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여러분은 어떤 일이 굉장히 쉬울 때 우리는 이런 말 쓰죠? 야, 그거 누워서 떡 먹기다. 그런데 제가 해봤더니 누워서 떡 먹는 거 안 쉬워요. 어쨌든 정말 온 일이 쉬울 때 영어로 재밌는 표현은 It's a piece of cake. It's a piece of cake. 케이크 한 조각이다. 케이크 한 조각 먹을 정도 참 쉬운 일이다. It's very easy to say. 이런 말이거든요. 누워서 떡 먹기? 아주 쉬운 일이야. 영어로는 It's a piece of cake. 시험 보러 갔다 온 여러분 친구에게 시험 어땠니? The exam was a piece of cake. 그거 누워서 떡 먹기였어? 아주 쉬웠어. 영어 공부가 It's a piece of cake.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언어는 이렇게 누워서 떡 먹기.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. 재밌게 하면 어느 날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? It's a piece of cake. 정말 쉬운 일이야. 누워서 떡 먹기 같아. 따라해볼까요? It's a piece of cake. It's a piece of cake. 배운 거 꼭 활용해보기. 잊지 마세요. It's a piece of cake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다음에 뵐게요. Bye bye. Have a nice day.